이따가 보면 유리개가 훔쳐갔어요 승용차도 그럽니다 요즘 그런게 조금 있었대요 여기저기 로마에서도 있었고 나프리스도 있었고 우리 가는 곳들에서 그래서 기사가 아까 특별히 손님께 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하루 동안 필요한거 갖고 나오시는건데 땅 필요한거만 갖고 나오셔서 차에다 두고 내리는 물건 최대한 없이 요즘 몇번 있었는가봐요 기사들 금방 소문 듣거든요 그리고 호텔 아까 수거는 여기 드렸고 좀 추울 수 있습니다 요런 날씨에는 아까 피렌체 춥죠 온도 보신 분 혹시 아니 피렌체 시내에 계실때 그럴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온도 보잖아요 현재 온도 13도 5도 이렇게 돼요 충분히 돼요 아까 그